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존 롤스 이후 전개된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 논쟁에서 공동체 주의를 거쳐 탄생했던 완전주의라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 논쟁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여러분에게 조금은 익숙한 사조인 공화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공화주의 사조는요 신 로마 공화주의인데요 대표적인 두 학자로서 필립 패틱과 퀸틴 스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립 패틱에서 시작해 볼까요 필립 패틱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1990년대 정치 철학계를 휩쓸었던 공화주의의 부활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이론가입니다 패티트는 당대 공화주의 자유의 핵심적 정의를 이끌어낸 학자이기도 한데요 자유를 비지배, non-domin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non-domination으로 정의함으로써 공화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정의해 냈었습니다 이렇게 비지배로 자유를 정의하는 사람들은요 자유 그 자체보다는 자유의 반대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자유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일을 타자의 의지나 결정에 맡겨야 하는 노예 상태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패티트는 자유를 비지배, 즉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패티트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성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일단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힘을 갖는 것은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첫째 타인이 가려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선택들에 대해서 두 번째 자의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의 힘으로 아주 자기의 이미껏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경우에 지배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는 이러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패티트의 독특함은 지배가 공적 영역에도 없어야 한다고 보는 점입니다 패티트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자유를 정의한 벌린과 달리 자유가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사적 공적 영역을 막론하고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유를 폭넓게 해서 가는 전통적 공화주의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패티트와 벌린의 자유론을 명료히 구분해주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벌린에게 중요한 건 사적 영역의 내 자유에 침례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간섭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섭을 거부한다면 패티트의 비지배는 신자유적 논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배관계 없는 간섭은 가능한 것일까요? 패티트의 대답을 따라 들어보면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패티트의 이러한 견해는 정부의 간섭과 관련된 논의에서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벌린을 비롯한 자유주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간섭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나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패티트는 지배관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간섭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배관계 없는 간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패티트는 자신의 비지배공화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선 입헌주의와 관련해서 패티트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 권력 분산, 다수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기대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지배관계를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법의 지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에서도 지배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문제적 현상이기도 한데요 다수결의 지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제한이 없다면 소수자의 권리를 방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패티트는 비지배의 민주주의적 장치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과거에 우리가 늘 동의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패티트에 따르면 비지배적인 민주주의가 되려면 동의보다는 이의제기 능력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패티트는 심의와 포괄성, 반응성 등을 민주주의가 갖출 것을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의제기일까요? 패티트에 따르면 종래의 민주주의는 어원상으로 자기통치를 의미합니다 자기통치 우리는 늘 좋은 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패티트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패티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자기통치에 나선 개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와 압박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욕구를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통치에 나선 데모스나 피플 그러니까 인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정치적 결정을 근거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자기통치에 내맡기기보다는 결정하려는 사안들이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심이나 의견에 어긋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능력이 민주주의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간섭을 최소화하는 입헌주의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패틱과 짝을 이뤄서 이해해보면 좋은 철학자가요 공화주의자가 바로 퀸틴 스키너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는요 우리에게는 패틱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패틱보다는 스키너가 훨씬 더 슈퍼스타입니다 사실 학계에서 스키너는 록스타에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요 캔브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스키너는 그 막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맥락주의라고 부르는 방법론의 대가입니다 컨텍스트의 미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맥락과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저희들이 정치학 방법론을 하는 사람들 역사적 방법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말도 엄청 잘하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맥락과 상응하도록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스키너는 자유 역시 실질적 개념으로 맥락에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질적 개념으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 개념을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 활동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스키너는 패티티의 자유 개념을 일부분 수용하는데요 자유를 노예상태에 반대하는 실질적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스키너는 공화주의적 자유를 패티티 비지배라고 부르는 그런 틀 안에는 넣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화하는 하나의 개념을 비지배라는 하나의 고정된 정치적 이상이란 틀 안에 넣는 것만큼 비정치적 행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에 따라 의미는 변한다는 스키너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만큼 공화주의적 자유를 비지배라는 틀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키너는 자유의 반대상태, 즉 노예상태의 핵심을 종속이라고 정의하는 정도로 이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여기서 종속이란 타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사실 모든 인간들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모든 공화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타자들에게 의지하는 상태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키너에 따르면 자유를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상태로 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간섭의 부재를 소극적 자유라고 부른다면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란 더 본질적으로 종속 혹은 지배의 부재로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키너는 이를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의 맥락 자체를 찾아나서는데요 이런 맥락적 탐구를 통해서 원래 소극적 자유란 영국 황시를 비호한 왕당파의 논리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켄틴 스키너가 영국 사람으로서 캔브리지에서 역사학에서 이런 걸 찾아보는 것에 대가거든요 사실 안 읽어본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강하게 읽어낸 사람인데요 그 맥락에 따르면 이 왕실의 왕당파의 논리로서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 대표적 인물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홉스가 바로 자유를 모든 간섭의 부재로 정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화주의자들이 내세운 자유는 역사적으로 더 앞섰던 로마의 공화주의의 근원을 둔 탈권위적인 자유가 권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권위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기득권의 이익을 배제한 것이 자유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스키너는 부자유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 외부로부터의 간섭 혹은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듯 종속이란 두 개념 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유는 양자 모두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스키너는 공화주의적 자유가 무엇이라 단언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스키너의 자유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주어진 개념에 대한 어떤 중립적 분석도 가능하지 않다는 역사적 입장의 시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키너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태도이겠죠 무엇보다 공화주의자들이 던지는 자유에 대한 질문은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생겨나는 그 불평등에서 생겨난 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선택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기득권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이 종속적인 체제를 자유의 체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현실이 그렇다면 스키너의 말처럼 자유가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며 시대의 맥락에 따라 정의될 수밖에 없는 틀에 갇히지 않는 개념이라면 자유는 뭔가 다른 곳으로 변모해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은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는 스키너의 말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유를 유지하려면 기업가, 전제군주 또는 독재자의 임의적 자유재량권의 요소가 없는 정치체제 하에서 살아야 하며 시민권이 국가의 지배자, 지배집단 혹은 다른 권력자의 선에 의존해야만 하는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입법의 유일한 권력이 인민 혹은 그들이 진임하는 대표들에게 있는 그리고 정치체의 모든 개별적 구성원들이 그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그 어떤 법에도 평등하게 복종하는 체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치정부 체제하에서만 살아야만 지배자들의 강압적 임의재량권을 박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지배자의 선에 의존하게 해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폭군의 등장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